갑시다 첫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무대 보고 싶으셨죠? 조금만 지켜봐주세요 자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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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서 저희가 다시한번 olm 최근에 한우 육핀도 한우가 또 속지 않았다면 속지 않았다면 한우가 왔습니다 한우 육회도 먹고 한국 오자마자 맛있는 걸 되게 많이 고추시겠다 잘했어! 잘했어! 하늘을 신어왔다고? 하나 둘 셋! 이렇게 귀여운 희망이니까 한 마리 없네 저는 웬만하면 소개하려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